카카오톡 4개 쓰기 라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만 보여드리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정을 시크릿을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서 테스트 리플라이 라고 저는 보낼 건데 이거를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이게 제 카카오톡 인데요 전송을 하면 전송이 됩니다 내용을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잇자스 테스트라고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전송이 됐죠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카카오톡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용 챗봇이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비즈니스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서만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이 기능에서는 다른 슬랙이나 텔레그램처럼 대화를 주고받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한테 인폼해 주는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주소로 카피를 해가지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NLN에는 카카오톡 이 노드가 좀 복잡해요 만들기가 원래는 여러분이 이런 걸 하려면 항상 기술 문서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톡 디벨로퍼 페이지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아마 가벼운 인증 같은 거 있을 건데 인증 같은 거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앱을 클릭을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용도로 앱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 이제 제외하고 새로 만드는 것부터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명 같은 거 그냥 알아서 지어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카타고리 생산성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카카오톡을 제 챗봇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만들어서 빠질빠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앱에 일반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앱키라는 게 나옵니다 이 앱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API 호출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쓸 거는 요 REST API 키입니다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주세요 잘 적어 두시고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로그인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 여기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리디렉트 URI 저희가 이제 구글 계정 연결할 때 한번 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NALN의 콜백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를 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기술 문서라는 거를 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정보가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예제 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기능은 나에게 기본 템블릿으로 메시지 전송이라는 기능이라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노드를 만들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사이트에 카카오톡 채팅 전송 노드를 카피를 하시고요 카피하신 노드를 그냥 NALN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해보시면 노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로 눌러보시면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여러분은 이제 이 크레덴셜 설정만 하시면 돼요 크레이트 뉴 크레덴셜을 누르시고 로컬 호스트로 제가 지금 잠깐 시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있는 주소를 여기다 붙여 넣고 저장을 누르세요 오토라이제이션 url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카카오톡 로그인 레스트 api에 가보시면 이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하시고 여기다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액세스토큰 url 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술문서 하단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카피해서 붙여 넣으시고 여기에 아까 전에 레스트 api 클라이언트 아이디 있었죠 여기 있는 거요 이걸 복사하시고 그쵸 넣었습니다 이제 시크릿이 중요한데요 시크릿은 시크릿은 지금 저희가 방금 리디렉트 url 이를 입력했잖아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거 발급을 누르세요 네 발급이 됐습니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해주세요 사용함으로 바꿔주세요 사용하셨으면은 여기 로그인 사용료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상태를 on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용 설정까지 다 하셨으면요 여기 스코프가 뭐냐면요 카카오톡 로그인에 동의 항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능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카카오톡 접근 권한 자체가 지금 하나도 할당이 안 된 거예요 접근 권한을 주겠습니다 지금 줄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비즈니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요한 거는 메시지 전송 이용 중 동의하시고 동의 목적에다가 알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 이게 저희 접근 권한입니다 이 접근 권한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맨 밑에 authentication은 바디로 바꿔주세요 다 된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창이 뜰 거예요 로그인 하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 전송에 대한 권한을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저한테 테스트 메시지를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채팅창을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새로 만든 API라고 해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죠 그러면 이 노드는 이제 나중에 앞에다가 이런 온체 메시지는 당연히 안 쓰겠지만 제가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이런 글자를 써놨잖아요 요거를 이제 앞에 노드에서 나온 텍스트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우선 앞에 노드까지 실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된 노드에다가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앞에 노드에서 그 텍스트 값을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끌어와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전송을 하면 테스트 2 이제 여기다가 기초이강 카카오톡 챗봇 이렇게 치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노드의 처리 결과가 나한테 알림으로 오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 한 번에 챗봇을 3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쿠팡 리뷰 수집하면서 그런 결과 알림을 받는 것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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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